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이모 왔다. 아이고 간식 하나 먹어야지. 자 일로 와. 산에서 너무 힘들었지? 아이고 맛있어. 이제 나도. 아이고. 뭐 좀 먹어야 되겠다. 항상 빼놓지 않고 먹는 거. 두부를 반모만. 그리고. 호두를 일단. 이게 모든 그것 중에 우리의 뇌를 닮아서 이 호두를 꼭 챙겨서. 일단 호두를 다섯 알을 넣고. 호두. 네 한의학에서 호두가 명문을 보호한다고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결국에 뇌혈류량과 뇌신경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. 두부에도 래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세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시면 좋습니다. 호두부 쉐이크 완성. 색깔도 좋지만 이게 진짜 간편하고 뇌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우 맛도 좋아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